점점 랩이 돼갑니다, 이제. 그것도 속사포 랩입니다. 56마리, 47마리, 48마리, 49마리, 50마리, 50마리. 50마리가 더 어렵다.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51마리, 52마리, 53마리, 55마리.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56마리, 준인껄 마리, 준여덜마리, 59마리, 60마리. 여기가니까 엉키는데요. 이 다음이 더 심할 것 같아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66마리, 67마리, 68마리, 69마리, 이 이름마리. 그냥 65마리, 67마리, 68마리, 69마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초면에 멱살 잡아도 되겠소? 이런 리플이 달려있고요. 멱살 잡아서 기찻길에 점점점 이런 말이. 멱살 잡아서 기찻길에 묶어놓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마음 또 이걸로 방송 알로 먹는 거 아니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리자로 끝나는 말은 음은 어떻게 잘 알아서 하면 불러짐? 잘 알아서 하면 불러짐이란 말은 답이 없다는 얘기죠. 리, 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키다리, 부다리, 너구리, 회오리, 코끼리, 개나리, 병아리, 항아리, 가오리, 소쿠리, 괴꼬리, 목소리, 울타리, 코사리, 미나리, 송사리, 며아리, 괴꼬리, 눈초리, 까투리, 세... 이거 기억 정식으로 해볼게요. 이게 고난이도인 거 아시겠죠? 이건 알로 먹는 게 아니라 서커스 수준의 진기묘기 시간이지 알로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리, 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키다리, 부다리, 너구리, 회오리, 코끼리, 개나리, 병아리, 항아리, 가오리, 소쿠리, 괴꼬리, 목소리, 울타리, 고사리, 미나리, 송사리, 메아리, 괴꼬리, 눈초리, 까투리, 새소리, 도토리, 갈고리, 갓머리, 개구리, 종아리, 겹소리, 개자리, 매추리, 덩어리, 잠자리, 굴다리, 긴소리, 길거리, 꽹다리, 꽹다리, 꿈자리, 너구리, 노가리, 방아리, 병아리, 며느리, 쏘가리, 동아리, 오소리, 옆구리, 외다리, 방아리, 왕심리, 명암리, 석포리, 빈자리, 헛소리, 미아리, 민머리, 가시리, 안일이, 된소리, 진자리, 대머리, 떡사리, 차라리, 야마리, 애바리, 뒷머리, 옆머리, 앞머리, 대가리, 또아리, 또바리, 또바리, 또투리, 매부리, 전소리, 말소리, 발소리, 사투리, 늑다리, 달무리, 해무리, 카오리, 쌀무리, 날파리, 조파리, 소머리, 흰사리, 털사리, 개사리, 총사리, 양자리, 진저리, 논더리, 미사리, 고도리, 부조리, 북조리, 집자리, 집가리, 정어리, 오오리, 한 한 마리 네 번 한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그 다음 단어를 처음 음으로 돌려서 하면 안되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하고 내셨군요 네 얘기를 한 다음에 키다리, 보따리, 너구리, 회오리 코끼리, 개나리, 병아리, 항아리 가오리, 소쿠리, 꾀꼬리, 목소리, 울타리, 고사리, 미나리, 송아리, 매아리, 꾀꼬리, 눈초리, 까둘 에이 난이도가 너무 없지 키다리, 보다리, 너구리, 회오리, 코끼리, 개나리, 병아리, 항아리 가오리, 소쿠리, 꾀꼬리, 목소리, 울타리, 고사리, 미나리, 송아리 이렇게 여덟 개는 되든가 아니면 키다리, 보다리, 너구리, 회오리, 코끼리, 개나리, 병아리, 항아리, 가오리, 소쿠리 퀘꼬리, 공소리, 울타리, 고사리, 미나리, 송아리, 매아리, 꾀꼬리, 눈초리, 까두리 새소리 도토리 갈고리 갓머리 개구리 종아리 겹수리 개자리 맥구리 덩어리 참자리 굴다리 기소리 길거리 궤가리 꽃뿌리 고등자리 너구리 노까리 벙어리 병어리 머니를 쏘가리 동아리 오수리 옆구리 외다리 벙어리 왕심리 명아리 석포리 빈자리 헛소리 미아리 민머리 가시리 안이리 된소리 진자리 대머리 떡사리 차라리 야머리 애바리 뒷머리 연머리 안마리 델그리 또하리 또바리 노까리 꼬투리 매무리 잔소리 말머리 발소리 석투리 늑다리 닭머리 해무리 가오리 쌀머리 날파리 조파리 조마리 흰사리 털사리 갯사리 줌사리 양자리 진자리 넌너리 미사리 고도리 부조리 폭주리 집자리 집가리 덩어리 오리 한 마리 이렇게 5개짜리 버전 이거는 5개로 떨어지는 거 4개로 떨어지는 거는 너무 반복이라 지루해서 안 좋고요 이렇게 8개로 떨어지셔야 돼요 키다리 보따리 너구리 회오리 코끼리 개나리 병아리 항아리 가오리 소쿠리 깨가리 그러니까 4개 5개로 떨어지는 방법도 있어요 보세요 키다리 보따리 너구리 회오리 코끼리 개나리 병아리 항아리 가오리 소쿠리 회옷거리 목소리 울타리 코사리 미나리 아 4 5 6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러면 4 5 6 7 8 9 10으로 점점 늘려볼까요 아 우려먹으려는 시도가 보여요? 아 알로 먹으려는 게 요참해서 보여요 드디어? 4 5 6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4 5 세보세요 키다리 보따리 너구리 회오리 코끼리 개나리 병아리 항아리 가오리 소쿠리 괴꼬리 목소리 울타리 고사리 미나리 송아리 메아리 괴꼬리 눈초리 까투리 새소리 도토리 강루리 갓머리 개구리 종아리 겹소리 개자리 매추리 덩어리 잠자리 꿀다리 긴소리 길거리 꽹거리 꽹거리 꽃뿌리 굶자리 너구리 노가리 방아리 병아리 며느리 쏘가리 똥아리 오소리 느끼시겠어요? 4 5 6 7 8로 점점 늘어나는 거? 4 5 6 8 9로 넘어갔다고 7 빼고 베리야 너 친구 많이 없지? 그치? 너 사실은 친구 없어가지고서 왕타생활 견디다 못해서 고스에 지원한 거지 그렇잖아 고스 버섯슨 시리즈에 지원하는 사람이 약간 정상인은 아니잖아 정상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보라도리 뚜비 나나 보라도리 끝없는 노래 시리즈라는데요 이것도